안녕하세요 예스행복TV 내몸의 불로촉 내운동 시작합니다 자 이거 또 따로 해봐 자 시작 요걸 잘 놓치면 자 그 다음에 시작 고맙습니다. 자 제가 네 오랫번호 중에 퍼라라 한잖아요 이걸 하면 얘가 물기가 싱칫고가 큰 하죠 이를 해보죠 바스크를 했지만 바스크하고 계획이나 바로 해봐야돼요 퍼라 자 한번 해봐요 10초 동안 하나, 둘, 셋 아 잘했어 잘했어 10초 할 때는 10초가 끊으려고 하는데 내가 막 일하니까 자 요렇게 이상한 짓을 할 때 이상한 짓을 안 하던 짓을 할 때 우리 뇌세포는요 뇌세포는 100개가 움직이고 맨날 하던 짓을 하고 맨날 가던 길을 가고 맨날 먹는 것만 먹으면 한 개밖에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100개가 움직이는 게 좋겠어요 1개가 움직이는 게 좋겠어요 100개가 움직이는 게 좋고 많은 게 좋은 때도 있고 적응이 좋은 때도 있는데 그래서 항상 항상 놀이고 하는 놀이하고 내면 놀이하고 모면은 일로 그 다음은 또 뒤로 바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놀이가 돌아가겠지만 좋아진다 한 달 내가 1년 내로 또 내가 매일 보면 싫어 딴 사람 바꿔도 이래요 진리랍니다 근데 재미있으면 좋겠어요 저 찬사랑은 5년에서 파워라오는데 우리가 아주 편집인 거 알았어요 5년 동생하고 갖다가 5년 했어요 자 이번에는 잠깐만 자 왼손 올리 왼손 올리시고 왼손 올리시고 자 따라서 해봐요 만사연통 만사연통 우수대통 우졸대통 우졸대통 우살석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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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례통 야야 네 오늘 우승공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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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날이다 가는날이다 긴 웃으로 우여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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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 자 반대서 통통 통통 평화야 누나처럼 좀 새로나고 새로 선생님께 해보고 자 통통 통통 카카오 두 갱 머 Bier Henry mining clicked from a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